아 늦게 먹으면 예니가 또 뭐라 할 텐데 아 점심을 빨리 마시는 거 먹어야겠다 저녁에 샐러드 아 빨리 먹어야겠다 그래서 뭘 시키지? 아니 주택기 판단에 네가 먹고 싶은 거 어두운 세상 속 사장빈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 귀여워 고장 날 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내 삶에 주대가 없어 서 서서히 빠져들어 선빙이 외룩 속에 비트 마저 미려하긴 이 됐길 어쩔 거야 어쩌게 뭘 어쩌냐 사랑을 다 듣게 너 너만 있으면 돼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비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